이승자님 김할련님 나오세요 아 고기 받기 때 천천히 해라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두 개 다 갔습니까 네 갔습니까 이거는 화음 한창이 될 건데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모두 다 멜로디를 유창하게 그침없이 부르면 됩니다 화음이 이 사람들로부터 막 나갈 겁니다 부탁합니다 원조 아 고기 받기 때 천천히 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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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받기 때 천천히 해라 아 고기 받기 때 천천히 해라 아 고기 받기 때 천천히 해라 사랑한 자고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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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